이번은 영원 싱크대가 축 처져서 내려앉아 가지고 다시 원위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대 수리보수 전문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분해를 하는데 참 미안하네 이거 어떻게 이래 된거야 다시 원위치 시켜보겠습니다 뜯었습니다 이제 천정도 해결해야 됩니다 일이 커졌습니다 항상 현장에 변수가 많습니다 더 문제는 이걸 살려야 됩니다 환장하겠네 다시 살렸습니다 이제 70% 마감되고 있습니다 후도 달고 문짝 달고 마무리 떨어진 싱크대 상부장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리 까끗하게 해놓고 마무리하고 철수합니다 내려앉은 천장도 해결해 놨습니다